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보려고 하는데요. 뭐 향후 수년 동안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주가 역시도 지금 우상형 흐름을 꾸준하게 지속 중인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현황 및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미용 의료기기 업종은 일단 피부적 외과적 수술이 아닌 간단한 시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종인데 에너지 원별로 크게 레이저, IPL, RF라 불리는 고주파, 그리고 HIFU라 불리는 집속 초음파 기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는 단위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하는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다수 기업에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은 루트로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PL은 복합 파장을 이용해서 하나의 장비로 여러 가지 병변 치료가 가능한 제품인데 JCS 메디칼의 셀렉 부위가 대표적인 장비입니다. 고주파는 피부 조직에 전류를 과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한 제품인데 원택, 비올 등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속 초음파는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시켜서 콜라겐 재생과 피부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으로 클래시스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 전반적인 주가 흐름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도 크게 상승한 바 있는데요.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 성장이 고점이라는 우려감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고 하저 흐름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는 안정적인 실적과 상대적인 밸류이션 매력이 부각되면서 연초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몇몇 종목 발생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주가가 상승하는 원인 중에는 시장 성장이 꾸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있는데요. 글로벌 미용 우리 시장이 과거 지난 7년간 연평균 약 13% 고성장을 기록을 했고 향후 2028년까지도 연평균 14%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 30대들에 대한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남자들의 피부에 대한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향상된 점이 이런 고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장점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점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외과적 수술 대비 지금 비용이 좀 저렴하고 또 안전하고 또 짧은 시술 시간이 있고 그리고 흉터가 생기지 않고 회복 기간이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성도 높은 고객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미국이 30%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일본이 8%로 2위인데 이런 것을 본다면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비중이 좀 글로벌하게 높은 매출 비중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흥국 역시도 일정한 소득 수준까지 도달한 그런 국가들 위주로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남미의 브라질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출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전의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 초기 국면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업종 내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지금 실적 가시성이 높은 소모품 매출 비용이 좀 높거나 아니면 해외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시가청액이 크지 않은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리오프닝 안에서도 미용 의료기기 좋긴 하지만 소모품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을 좀 찾아라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을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루트로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루트로닉은 의료형 레이저 기기 전문 제조업체로서 일단 국내 레이저 기기 점유율 20% 이상으로 국내 1위 업체이고요. 수출 비중도 지금 전체 매출 중에 87%를 수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업체 중에서는 수출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수출에서 미국 향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좀 특화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일단 지속적인 고성장 기록 중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난 2020년 영업이익 6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에 그 다음 해인 21년에 298억 원으로 크게 점프했고요. 그리고 22년에는 505억 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올해 역시 전년 대비 한 30% 증가한 658억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발표되지 않은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4분기가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였고 또 평소 대비 높았던 환율로 인해서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하는 증권사 보고서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54억 원대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180억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증권사도 있어서 다음 주 발표 예상되는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단기 주가에 좀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12.4배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이 업종 내 최저 수준이라는 그런 저평가 상태라는 점입니다. 현재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시가 총액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클래시스인데요. 이 종목의 PER은 거의 19배 수준이고 또 비슷한 규모의 시총인 JCS 메디칼 같은 경우가 PER 19.6배 그리고 최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원택 그리고 BOE 각각 15.3배 그 다음에 16.5배 수준입니다. 물론 루트노링이 저평가를 받는 원인이 조금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적 가시성이 높은 소모품 판매 비중이 5.5%로 좀 낮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 성장성이 업종 내에서 가장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있고 미국 비중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한 80억 원 순매수를 했고 기간 역시도 38억 원 누적 순매수 중인데 기술적인 그런 추세도 보더라도 작년 11월에 기술적으로 중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전고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 주가는 29,500원 정도 전고점 수준으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정가는 22,5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트로닉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Bueno, 가지ником 전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ées 딸을 찾아보는 4월이 5일 동안 básicamente 정도 되도록 기대를 ו feuill 안정 Bundes damages 네 Savior. 고맙습니다.